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모스 2010 버전 엑셀 5장 데이터 도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새 워크시트 B1셀에 서울대리점, 부산대리점, 광주대리점 범위에 평균값을 통합하시오. 첫 행과 왼쪽 열의 레이블을 표시하고 새 워크시트의 이름을 대리점별 평균으로 지정하시오. 통합 문제입니다. 시트를 하나 추가하고 이름을 대리점별 평균으로 변경한 다음 새 시트 B1셀에 통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대리점에서 광주대리점 시트가 있죠. 지금은 연습 문제이기 때문에 통합 관련 시트 외에도 다른 문제의 시트가 있는데요. 시트 추가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광주대리점, 즉 뒤에 있는 이 문제의 시트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광주대리점 바로 오른쪽, 즉 끝에 시트가 하나 추가가 됩니다. 더블클릭하면 시트 이름을 변경할 수가 있죠. 대리점별 평균이라고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랬더니 새로운 시트, 대리점별 평균 시트가 추가되었죠. B1셀을 선택하고 데이터 메뉴의 통합 메뉴를 선택합니다. 각 범위에 평균 값으로 통합하라고 했죠. 함수를 평균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 참조 입력 창에 커서를 두고 서울 대리점 시트에 데이터 범위를 지정하고 추가를 누릅니다. 이때 제목은 제외하고 필드명, 즉 머릿글 행이 되겠죠. 머릿글 행을 포함해서 데이터가 모두 범위 지정되도록 설정한 후 추가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부산 대리점 범위도 지정하고 추가 버튼을 누른 다음 또 강주대리점도 나왔죠. 강주대리점도 이렇게 범위 지정하고 추가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 첫 행과 왼쪽 열을 사용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각각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통합 메뉴에서 각 시트에 있는 범위를 지정하고 함수를 지정한 후 사용할 레이블에 체크를 하게 되면 간단하게 새로운 시트에 어떤가요? 3개의 시트에 각 품목별 판매량과 판매액의 합이 아주 쉽게 구해졌습니다. 실무에서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기능입니다.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주문 내역 시트에 중복되는 코드 번호를 가진 레코드를 모두 제거하시오. 주문 내역 시트 데이터를 선택하고 데이터 메뉴에 중복 항목 제거를 선택합니다. 중복되는 코드 번호를 가진 레코드를 모두 제거하라고 했죠. 나머지 열은 체크를 없애고 코드 번호에 체크를 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그랬더니 중복되는 코드 번호는 제거되고 9개의 고유한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라고 결과가 나오죠. 중복 항목 제거 기능도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기능입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도구에서 가상 분석에 해당하는 시나리오 문제와 목표 값 찾기 문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2011년 판매 박스의 값을 400만으로 변경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만들고 표시하시오. 시나리오 이름은 400만이라고 지정하시오. 데이터 메뉴에 가상 분석 메뉴를 선택하고 시나리오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추가 버튼을 누르고 시나리오 이름을 400만이라고 입력한 후 변경 셀을 선택합니다. 변경 셀은 2011년 판매 박스 값이 되겠죠. 2011년 판매 박스의 값 셀 B2를 지정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 B2 셀이 현재는 250만원인데 이 값이 400만으로 변경될 경우 시나리오를 만들으라고 했죠. 확인을 누르면 400만이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졌고 이 시나리오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표시를 눌렀더니 2011년 판매 박스 400만원으로 변경이 되면서 연간 성장률 예상 매출 등이 다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닫기 누르고 다음 문제 넘어가면 됩니다. 2번 문제 1분기 셀 J13 값이 자동으로 400만까지 증가하도록 C15의 내용을 변경하시오. 목표 값 찾기 문제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1분기 시트를 선택하고 J13 셀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메뉴의 가상 분석 목표 값 찾기 수식 셀은 J13 셀이고 현재 324만 4058원입니다. 이 값이 400만원으로 증가하도록 C15 셀의 마진율 값을 변경하라고 한 거죠. 바로 마진율 값을 변경하기는 힘들겠죠. 400만원이 될 때 마진율을 얼마 줘야 될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목표 값 찾기를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식 셀 J13 셀을 선택하고 찾는 값 400만, 값을 바꾸 셀은 바로 C15 셀이 되겠죠. C15 셀을 지정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마진율 41%일 경우 매출이익이 4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확인을 누르면 목표 값 찾기 기능으로 결과를 구했습니다. 데이터 도구에 관련된 문제의 4문항을 풀어봤는데요. 마찬가지로 여러 번 실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동영상 강좌와 함께 풀이를 해보시다 보면 충분히 이 기능도 익힐 수 있을 겁니다. 강좌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